MMO에서 수신이 안됐는데 수신이 안됐는데 수신하기 눌렀더니 이게 바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누르는 상태인데 바도 없고 수신 취소는 지금 이게 눌러도 취소도 안되고 전송하는 그 바도 안올라가 지금 원래 전송중이라면 이렇게 바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 다른건 다 돼 다른건 다 작동해 취소가 안돼 취소도 안되고 전송도 안되고 지금 이게 11시 38분에 온거거든요 11시 38분 아 밑에 번호야 11시 38분에 온건데 지금 1시 20분까지 수신이 안되고 있어 1시 10분인데 수신이 안됐어 1시 10분 근데 이게 온시간이 수신이 완료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네 1시 30분 취소도 안되고 다른건 다 작동하고 메뉴도 나오네 메뉴도 나와 다 돼 그것만 안돼 그것만 안돼 인사 3시 30분 6시 30분 2시 30분 5시 30분